비례대표 초선의원 강선영 역을 맡은 시민아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지금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성 정치인이지만 특정 인물을 참고하지는 않았고요. 강선영이 갖고 있는 정치적 고민과 그런 생각들을 조금 잘 표현한다면 그게 남성 정치인이든 여성 정치인이든 그거와 별개로 선영이의 매력이나 강상한 정치적 생각과 소신을 조금 드러내 보이고 싶었고 아무래도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한계점도 있고 벽에 부딪히는 점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선영이의 방식만의 표현에서 선영의 방식으로 표현해서 조금 의미 있는 캐릭터를 만들고자 하는 중점을 뒀던 것 같아요.